오케이 어 새로 봐 했어 했어 알았어 여기 안 나올 수 안 나올 순 없는데 어디가 옛날에 때 날짜가 지나서 안 나온 거야 오케이 죽어 쉽고 열심히 했는지 한번 볼까요 아 아 아 아 자 그래서 이 지금 뭐가 되지 아 아 펜 뭐 책도 다 했니 어 이제 체크하면 되겠네 펜 오케이 그래서 피는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중에서 에 에 는 근데 합쳐서 펜 아 선생님 들고 있는 거 이거 펜이라 그러죠 펜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으 아 으 아 뭐 맘대로 d e n 이고 소리는 텐 첨 그래서 티는 e는 뭐 중에서 중에서 에 됐고 대표 소리 됐고 애는 다음에는 네허 뭐 해서 내는 소리는 네트 네트 네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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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a t는 합쳐서 net 너무 쉽죠 그쵸 그 다음 얘는 알파벳 h-e-n ok 뭐 된다 h-e-n ok 그럼 얘는 알파벳 모여서 내는 소리는 얘가 글자 이름이 뭐라고 했어 글자 이름이 아 이거 B로 또 바뀌었어 글자 이름은 B인데 소리는 D 소리를 냅니까 E는 뭐 중에서 중에서 이 글자 이름은 뭐야 D가 무슨 소리를 해 합치면 뭐야 아 이게 B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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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 아직도 BD병에서 못 헤어나고 있어요 이상으로 올라가는 친구가 그 다음 얘는 알파벳 그 10개만 골라 쓰는 거야 10개 연수하고 어 어 다 했어 예라면 두개예요 뭐 예라니 어 형한테 형이예요 어 인사했어 어 몇 학년인지 알고 얘라 그래 아니요 형 천재야 자 알파벳 빨리 불러줘 불렀잖아요 어 그러면 소리는 뭐야 어 그러면 소리는 뭐야 어 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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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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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알파벳 S S 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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